다는 공간에 상어밥을 만들어주지 과연 맛좀 더하라 집중하세요 거짓말은 ㄷㄷ 히힛 CS는 내가 더 잘 먹었는데? 도망가고 싶어요 ㄷㄷ ㄷㄷ 저걸 뜯어가네? ㄷㄷ ㄷㄷ 5-0-0-0-0-0-0 ㄷㄷ 아쉽다 아쉽다 너무 많이 와 아 이게 또 상대의 스탑이 네임드다 보니까 집중하게 됐네 말을 또 안하게 된다 그쵸? 다 프리징 된거치고 이득 개많이 봤다 저쪽이 프리징해서 손해봤어 오히려 흐흐흐흐흐 ㄷㄷ 다올라라 신발을 안찍었구나 내가 이펀 다올라라 캐리 없을거에요 제가 영감 찍어가지고 을주적금 달려 그 지치 방 이펀은 을주적금 가위로 이펀은 인덕 이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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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욕심부렸네 다올라라 복사의 송곳니를 가야될 것 같은데? 이 판은? 카르마기도 하고 아니 나 가지 말까 그냥? 나는 탄압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저를 다치겠습니다 이 판은? 이 판은? 이제 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잘 치는데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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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아 아 아 왜 이렇게 잘해 컨드형 화약통 너무 잘 까잖아 나는 정처럼 믿는 법이 없지 용서를 절대 안하고 말이야 다 올라라 쓰레기간단 ㄷㄷ ㄷㄷ 뭐였나 이거? 내 손에 나올 수 없는 것은 모조리 불사일 알지? 아구리 탈냈습니다 여러분 탑에 탈게요 그냥 레오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탔는데 아 라스리안 온디 심판의 나이 다가온다 와 팀은 좋고 아 이거 카랑아 13 찍고 잡아야겠다 못 잡겠네 네? 아 진짜 맘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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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하 아이유 아유 씨 아우 날부 떨려라 파이크 궁을 방금 귤로 막은게 아니고요 귤로 막았다는게 개웃개네 귤로 막아? 이거 노플이잖아 잘 나오면 잡을만도 해요 용탐이랑 귤로 막은 두개 종이 복잡해요 그리고 내가 귤로 막아? 귤로 막아? 이 귤로 막아? 자, 귤로 막아? 해산물이 신나는 게 대단한 인위에 귤로 막아? 귤로 막아? 1쪽으로 2쪽으로 있네요 여기 왔던가보네 여기 왔던가보네 어우 야씨 1대1은 1대1은 독사까지는 필요없고 자발로 붙으면 이길 듯? 자발로 붙으면 이길 듯? 어 건드형 좀 치네요 크로마 각을 아예 안주네 이런건 백뿐 내 영혼은 그대로다 어 근데 너무 약올라 잡고싶어 내 영혼은 내 영혼은 바닷물과 소금 그치만 내 영혼은 이는 바닷물을 사라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